안녕하세요. 오늘 또 점유하는 호피 찾으러 왔답니다. 또 이쁘고 좋은 호피 다음번 보여드릴게요. 또 귀엽고 이쁜 호피 한 잔 보세요. 바다 위 이쁘게 잘 나왔죠? 진짜 귀엽고 좋은 호피네요. 자가도 멋있는 호피 한 잔 보여드릴게요. 자가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죠? 이 호피는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좋죠.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. 여기 하나 빠진 데가 없지. 잘 나왔죠? 너무 아름다운. 너무 아름다운. 이제 opening 침에 가장 많이 힘들어요. 그냥 이렇게 잘 어울린 호프에서 많이 부서기로 잘라요. 일단은 또 싱싱한 호피도 들어갔어요. 지금 또 표정을 이렇게 해야 해요. 우와. 좀 더 잘 어울리고 이래요. Bea. 나의 호피는 좀 더 먼저 하는 거에요. 네, 제일 좋아하시나요? 이쁘게 잘생겼죠 이 호피도 조그마하게도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 조그마한 산뽕올린도 있고 자갈도 잘 나왔죠 자고리 막 굶직굶직해갖고 멋있게 생겼네요 쉽고 아름다운 미숫오피 한잠 보여드릴게요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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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피도 아담하니 멋있게 잘 나왔네요 이 호피도 조그맣게도 귀엽게 잘 생겼네요 또 좀 특이한 호피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이 호피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 호피도 아주 잘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 숟가락이 있고 더 소요한 호피도 출석 그냥 CRT 이렇게 들어온 거에요 호피밭에서 만난 친구들 호피도 합니다 예쁜 호피를 이렇게 했네요